남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의 단체전 10연패에 이은 쾌건데요. 양궁 대표팀은 이제 남녀 개인전과 혼성전에서 금메달 추가 사냥에 나섭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우리 양궁 남자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만나 세트 점수 5대 1로 승리했습니다.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프랑스가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이며 1세트를 비겼지만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으로 나머지 두 세트를 따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남자 대표팀은 리우와 도쿄대회에 이어 파리에서도 시상대 맨 위에 올랐습니다. 3연패의 모든 순간에 있었던 맏형 김우진, 두 번째 단체전에 나선 김재덕, 첫 올림픽에 출전한 이우석이 영광의 순간을 합작했습니다. 앞서 단체전 10연패 대업을 이룩한 여자 대표팀 선수들도 경기장을 찾아 남자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양궁에 걸린 5개의 금메달 중 2개를 따낸 남녀 대표팀은 남은 개인전과 혼성전에서 금메달 추가 사냥에 나섭니다. 연합뉴스 TV 홍석준입니다.